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교육청이 진행 중인 국제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예정대로 내후년 개교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현재 있는 국제고도 없애려는 바당에 과연 개교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대구 도남동에 들어서게 될 대구국제고는 중국어 중심의 특목고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돼 현재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2021년 3월 개교라는 당초 목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 학원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에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구시 교육청은 내후년 3월에 개교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국제고 설립 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국제고 설립인가도 받아서 개교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어 전문가와 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이기 때문에 귀족학교라고 비판을 받는 기존의 국제고와는 설립 취지와 목적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국제고 설립 근거 조항을 없애면 대구 국제고 설립도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2021년에 개교하더라도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터라 신입생 모집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용을 그리려다 뱀을 그리고 마는 거는 아닌지 대구시 교육청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 카레섭입니다. 극장에 대한 조항을 붙여주신다면